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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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하냐 얘도 뭐해? 나한테 이렇게 많은데 안 빠지네 잠깐 피해다 킬 엄청난 분이네 거실 거실 하나 들어오란다 정확히는 서재 서재에서 피아노복 들어갔어 세탁기 들어오는 거 저기 사이트 한 명밖에 퀴즈 개피 세탁기 들어오는 거 게임으로 봐줄 순 있어 어제도 통해가지고 왼쪽 피아노복도 하나 있을 거야 세탁기 앉아서 피킹하러 간다 멈췄어 2번 피킹해 거실 없어 2번 피킹 둘 세탁기 둘 사전거 없어 세탁기 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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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서 두릴 들자면 위에 두리들 잡고 서재에 대한 쪽지 우리 뒤도는 좀 계란 서재 안에 있어 또 꺼냈다 또 꺼냈다 외부계단이랑 차고 외부계단 차고 안아프다 외부계단 빠졌어 외부계단 올라갔어 살린다 차고 살린다 차고 와 나이스 아까 하나 들어와있어 아까 사벽에 에이스 3개 다 부쳤네 이거 쨈어먹기 아쿠아에 10분 부쳐놨냐 붙여놓고 어디 말해줘 끝문 앞에 에이스 잘 에이스 잘 에이스 운만더지 옥상에 주방 주방 안아쿠아 혼자 잡아봐 그대로 그대로 어 나이스 아쿠아 벗어도 돼 아쿠아 벗고 아쿠아 벗고 아쿠아 벗고 아쿠아 벗고 야 붙었다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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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버텨봐 그냥 샷건으로 그냥 버텨야 돼 너 샷건이 누워있어 누워있어 왼쪽 왼쪽 격자 캠퍼 왼쪽으로 아 순간 떨어진다 무시한 땀 무시한 앞에 니가 안쩌어도 돼 니가 유리해 나이스 나 격자가 더운 것 같아 앞에 치열렸네 앞에 치열렸네 엘시잘 앞에 치열렸네 자카자 머빈 푸시한데 그 카이트 그 벗기 나이스 아 저기 있었구나 나이스 나이스 와우 자 뭔지 몰라 와봐 네 저 옆쪽 셀마 그거 하자 네 나이스 에이스 탈 나이스 에이스 탈 에이스 에이스 뭐냐 힙 아프잖아요 에이스 위로 올라왔잖아 저스키 뭐 무슨스키 혹사인데 외벽 오른쪽 왜 버리기 와 이게 헤드가 아니라 왜 오른쪽 옆떡 뚫리고 옆떡 쌩아줄게 나 블루 붙어줄게 옆떡 들어온거 주시면 몰라 옆떡 옆떡 3층 떠나있어 주광 하나 썰나 주광 하나 썰나 여기 따라 불담밍 올라서 봐줄게 아쿠오 배지 아쿠오 배지 아쿠오 배지 아 뭐야 옥상 옥상은 계단 계단 왼쪽 덮밟아 아쿠오 뒤졌다 여기 깔면 걸리겠지 일부러 먹힌거같아 참치 가하가 남네 아 쿠미 있어 온다 아 bios 아쿠아 들어왔어 아쿠아 레드 들어와 있네 레드 들어와있다 크루트 덧밟았다 레드하나 레드하나 아쿠아 있었어 아쿠아 레드 들어와있다 뭐이야 레드 야이 딱 봐도 여기 걸릴줄하지 야 나 있잖아 야 이거 집 베이핀거 같은데? 야 또 베벼어 또 베벼어 내가 어디까지 아 아니야 야 야 야 여기 또 베벼어 야 아 뭔지 할거 같은데 쏘고있어 엠비 이거 좀 가패스 가패스 그 외비하게 외비하게 나이스 한우하나 카페에다 캠있어 갑자기 카페에 도는거 조심해봐 카우스 카페에 도는거 조심해 한우있다 한우있다 들어 못살란다 아 이 갱글이 나와 여기 사이트 몰라 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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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사이트인 어 외박살 하나 여기 일루핑크에서 커버 카우스 오른쪽에서 커버 카우스 오른쪽에서 커버 카우스 오른쪽에서 커버 카우스 오른쪽에서 커버 카우스 오른쪽으로 카우스 오른쪽으로 카우스 오른쪽으로 러빈 내렸어 러빈 내렸어 러빈 내렸어 러빈 내렸어 1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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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벙커 하나 벙커랑 1병 난 벙커 난 벙커 뒷결차 전진 뒷결차 전진 뒷결차 전진? 이거 언더스파 하나? 아 괜찮아 괜찮아 잡을게 야 너 벙커 1병 하나 1병 하나 라스트 사이트 뒤로 가려고 한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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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녹 피 별로 없을거야 러빈 AMA ų 예 ков 이동 지금